지난달 서울시의회는 저출산해법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국립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도 참석했습니다. 고령의 난임 부부들은 임신이 어렵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시험관과 인공수정을 반복하는 게 옳은 지도 묻습니다. 40대 이상 난임 부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. 최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늘리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언이 개인 의견일 뿐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 지원을 늘리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JTBC 이한주입니다.